자, 게이트웨이 다음 글에서 밑줄 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 문제는 히든 미닝을 찾는 거라고 했죠? 숨겨진 의미 그걸 뭐라 그랬어? 다음의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추리해내는 그런 문제란 말이야 이 밑줄 친 부분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이 이 글의 주제가 된다고 했지? 그쵸? 자, 일단 직역을 해보면 우리가 선택을 했다 하나의 나쁜 해를 12, 갖기 위해서 좋은 해를 갖기 위해서 어떤 좋은 해를 갖기 위해서 나쁜 해를 선택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말이야 이게 바로 주제라고 했죠? 우리 지난번에 처음 풀었을 때에는 그냥 원래 문제 의도에 맞춰서 풀었었고 오늘 지금 두 번째 우리가 그 복습하는 거는 내신 대비에 내신 대비를 그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자, 보세요 시키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래, 여기서 파업이란 뜻이야 고온 스트라이터는 파업하다라는 뜻이에요 파업을 했다 자, 앞에 절이 나온 상태에서 컴마 다음에 ing가 나오면 이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뭐라고? 현재 분사라고 했지 그치? 지금 이 문장조가 분사구문이란 말이야 근데 현재 분사할 수 없으니까 현재 분사는 능동에밀라탄의지 능동태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에서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다? 그 절의 주어다 그러니까 지금 bring 이 현재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야? 주어니까 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죠 선수들이 bring 가져온 거야 능동이니까 견제 분사 쓴 거야 근데 이걸 만약에 과거 분사 쓰면 야구 선수들이 가져온 게 아니라 야구 선수들이 데려온 게 아니라 데려가짐을 당한 거야 어 문맥에 맞지 않죠 더군다나 여기 목적호가 있죠 베이스볼이라는 견제 분사는 능동 분사니까 목적호를 가질 수 있지만 과거 분사는 수동 분사니까 목적호를 가질 수가 없어 bring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과거 분사인 process면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했죠 자 문법 중요한 부분들을 어 보라 색깔로 그냥 표시해 놨단 말이야 자 근데 뒤에 tour hold가 있어 hold는 뭐냐면 일시 멈춤 중단 이런 뜻이야 동사도 똑같이 생겼어요 hold stop이랑 똑같은 말이야 hold는 그래서 관용적인 표현이야 bring 묵적어 to a hold 하면 묵적어를 중단으로 가져오다니까 묵적어를 중단시키다 이제 뭐뭐를 중단시키다 라는 뜻이야 야구를 중단시키면서 for the rest rest에서는 휴식이 아니라 나머지겠죠 나머지 기간 동안 그 시즌에 그 시즌에 나머지 동안 야구를 중단시키면서 시즌이면 중단돼서 중간에 어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그때서는 설명했죠 그 파업 주어 다음에 컴마가 나왔으니까 이 주어에 대한 동사는 또 하나의 컴마 뒤에 나오겠죠 자 엠디드 이게 동사란 말이야 파업이 끝났다 어 근데 여기를 아까랑 반대인 거지 아까 여기 있죠 여기 분사 자리에 만약에 여기다가 동사를 썼어 이걸 만약에 브롯 하면 동사도 되잖아 동사가 안 되는 거고 과거 분사가 안 되거든 어쨌든 이런 형태는 안 되는 거야 만약에 브롯이 동사로 나왔어 하나의 조가 두 개의 동사를 가질 수 없으니까 동사일 때 브롯 안 되는 거고요 과거 분사일 때 태가 반대가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 주로 이렇게 컴마 다음에 분사가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걸 책각을 불러리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분사를 줄 수가 있어 반대인 게 안 되는 거 여기 동사의 자리잖아요 엔디드 파업이 끝났다 이렇게 그 사이에 관계사절이 사귀를 됐어 어 위치 관계의 명사잖아 그죠 그리고 그것이 지속됐다 235일 동안 죽격으로 쓰였죠 그것이 지속됐어 235일 동안 수식어 안에 또 수식어 이렇게 들어있죠 이렇게 그치 235일 동안 그 파업은 지속됐어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뭐야 더 스트라이크지 그쵸 이 위치를 두 단어로 바꾸면 엔드 이시잖아 관계의 명사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니까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니까 그치 깨끗하게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된다고 여기를 대수로 바꿔 쓸 수 없고요 대수 교포법이니까 이수로 바꿔 쓸 수 없어 이수로 만약에 쓰고 싶으면 아까처럼 엔드를 붙여야 돼 그치 그 다음 작년에 우리가 속았던 것처럼 위치 앞에 따로 또 엔드를 붙여놔 이러면 엔드가 반복되는 거니까 틀린 거라고 했죠 이런 거 다 안 되는 것들이야 조심 235일 동안 지속됐던 그 파업이 끝났다 4월에야 근데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가서 그 다음에 4월에 끝났다 그 다음에 웬이 나왔는데 이 웬은 뭘까 시간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 관계 부사겠네 그치 웬이하가 바로 선행사인 넥스트예로 수직해주고 있는 거야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 불완전한 절이 와 완전한 절 그 뒤에 완전한 절이 보이네 여기를 이렇게 관계된 명사 밑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죠 왼자리에 그러면 틀려 위치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니까 완전한 절이 와야 되니까 페데로 페데로는 뭐야 연방의 미국은 50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어 그 50개의 주를 다 중앙에서 관리하는 걸 연방이라고 하는 거야 연방 우리는 중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주마다 약간씩 그런 틀려 사법체계가 중요한 사건 큰 사건일 때 어떤 한 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주에 걸쳐서 미국 전체에 걸친 그런 사건이라면 그건 연방법원에서 판결한단 말이야 저쪽에서 판사겠죠 연방법원 판사가 이슈 언 인정션 인정션이 판결이거든 그래서 판결을 하다는 뜻이야 이슈 언 인정션 하면 판결을 내리다는 뜻이야 이슈란 단어가 동사로 뜻이 되게 많죠 뭔가를 쟁점화하다 그치 어떤 문서 같은 걸 발급하다 책 같은 걸 발행하다 출판하다 그치 지금처럼 어떤 판결을 한다 이런 뜻으로 쓰인단 말이야 이슈가 연방판사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이슈 동사고요 그 다음에 인정션 목적어 완전한 줄 알았잖아 연방판사가 판결을 했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판결을 했어 Against the club owners 구단주죠 미국의 그 프로야 각 구단 구단주에 반대해서 구단주에게 불리하게 Against가 전치사체 그러니까 결국 선수 노조 편을 들어준 거야 선수 노조가 이겼어 그게 연방법원까지 가서 선수 노조가 이겼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봉들이 올랐겠죠 근데 잠깐 비안을 얘기하자면 처음에는 팬들이 지지를 했었어 팬들은 암만해도 선수 편이잖아 어 근데 이게 그냥 한 해가 그냥 중간에 끝나버리니까 어 통째로 시즌이 끝났으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팬들이 되게 많아서 그 다음에 관중이 거의 반으로 줄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수들 편을 들어주다가 얘가 너무한 거 아니냐 어 그래도 팬들을 위해서 선수들도 좀 양보해야지 원래 돈도 잘 버는 선수들이 미국의 포양 선수들은 연봉이 어마어마해 어 그렇게 돈이 많이 버는 선수들이 무슨 어 돈을 더 벌자고 이렇게 시즌을 중간에 중단하냐 파업을 이렇게 세게 하냐 다음에 굉장히 팬들을 반감해 이때를 계기로 해서 미국 프로야구 그 관중수가 계속 줄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점점 줄고 있거든요 1924년 비하인드 스토리아 비하인드 스토리아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은 내부가로 해놨죠 다음 문장 삽입에 준비해야 돼 이 문자가 만약에 삽입 문제로 나온다면 이 문장이 삽입될 문장이에요 Just 부사고요 Before가 어 전체로 쓰였네 막 전에 The strike 막 그 파업 전에 그 파업하기 파업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야구는 Was enjoy 누리고 있었어 과거지 된 명이야 하나를 누리고 있었어 하필 그 파업하던 애가 제일 재밌었을 때란 말이야 흥미진진 어떤 팀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어 독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항상 일방적으로 만년 1위였던 팀들 이런 팀들이 밑으로 내려가고 꼴찌였던 팀들 어 항상 이렇게 순위표에 꼴찌였던 팀들이 상위에 있었던 그런 애였단 말이야 어 어 경쟁이 치료했던 그런 애였는데 하필 선수들이 파업을 한 거야 팀들이 더 실망했겠죠 원오브담에 뭐가 나아낸다고 복수명사 일단 복수명사 보이죠 여기 시즌즈 여길 만약에 S를 빼서 그냥 시즌하고 틀리는 거야 원오브담에 복수명사 가장 흥미진진한 시즌들 중에 하나를 그렇게 누리고 있었다 In many years 여러 해만에 여러 해만에 가장 박진감 넘치는 그런 시즌 중에 하나를 누리고 있었다 여긴 왜 보라색으로 해놨냐면 Exciting 즉 분사가 명사를 수식을 할 때는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의미상에 주어지고 그는 시즌이 그 야구 시즌이 팬들을 들뜨게 한 거야 흥분시킨 거야 그렇게 현재부사잖아 근데 여기다 만약에 Excited 하면 팬들이 흥분될 게 아니라 시즌이 흥분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시즌이 어떻게 흥분돼 저 시즌 야구 시즌이 팬들을 흥분시키는 거야 Exciting Excited 하면 안 돼 이 문장 삽입 더 롤리 롤리는 표경사로 있지 미천안 하위에 이런 뜻이거든 몬티올 엑스포스 캐나다 팀이야 지금 우리나라 유현재 선수 있죠 유현재 선수가 LA라디어스에서 일로 이적했죠 원래 올해 이적 첫해인데 지금 미국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는 거의 끝나가는데 미국은 지금 막 한참이란 거야 미국 프로야구가 올해 제대로 열리지 못할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지금 유현재 선수의 조속팀이에요 만년 하위였던 롤리그에서 최하위의 그런 뜻이란 말이야 몬티올 엑스포스 팀이 이끌고 있었어 파업하기 직전에 1위였단 말이야 2위 중간순위가 그들의 리그를 그들이 속한 리그를 이끌고 있었다 6개임 차로 그러니까 2위 팀이랑 승차가 6개임이나 났어 그러니까 몬티올 엑스포스가 뭐 50승 이었다면 2등 팀은 44승 6개임 차이니까 왜 이렇게 났단 말이야 토니 그윈이란 선수는 아주 타격을 잘하던 선수거든 토니 그윈이란 선수는 그 해에 누리고 있었어 4의 타율을 10번 나오면 4번 출루하는 거지 안탈치고 수학적으로 0.4지니까 10번 줄 4번이니까 0.400 4할이에요 4할 타율을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 넘버 오브 많은 그 선수들이 얘들아 어 넘버 오브랑 더 넘버 오브는 뜻도 틀리구요 주어 자리에 올 때 스윙치도 달라 어 넘버 오브는 이 자체가 뭐야 매니의 뜻이란 말이야 매니 다수의 형용사에 불과 넘버 오브는 뒤에 나오는 명사 있죠 이 뒤에 나온 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야구 선수들이 복수니까 복수동사 월을 썼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덜을 쓰죠 그럼 뜻이 야구 선수들의 숫자는 만약에 더 넘버 오브 하면 주어가 넘버가 되어버려 그럼 단수 취급을 해야 되거든 저희가 워즈가 와야 돼 여기를 만약에 어를 덜 오브 하거나 아니면 월을 워즈로 했어 그럼 틀린 거야 많은 야구 선수들 토니 그윈은 사흘 타율을 누리고 있었고 많은 선수들이 워헤빙 갖고 있었어 배너 이어스 원래 배너는 현수막이란 뜻이야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현수막 많이 벌려 있었지 기호 1번 기호 2번 그렇게 배너야 배너 근데 여기서 배너는 기록적인 최고의 그런 의미야 형용사로 쓰인 거야 최고의 해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하필 이렇게 개인 기록도 좋고 그 다음에 하위 팀이 1위로 올라갔고 여러가지 팬들 입장에서 흥미진진했던 해인데 야구 선수들이 파워브룸 파워브룸을 중단했단 말이야 저스트 보자고요 막 스트라이크 직전에 막 파업 직전에 그 유명한 타자인 캔드리피 주니어 공론 타자로 유명했어 페인드는 페인드 명성인지 명성을 가진 유명하냐 그 유명한 타자인 캔드리피 주니어는 워즈 에스크트 질문한 거야 질문을 받은 거죠 워즈 에스크트 질문을 받았어 여기서 만약에 워즈를 뺐어 그냥 에스크트 했어 그러면 이 캔드리피 주니어가 질문했다가 되잖아 문맥이 반대가 되는 거야 질문을 받은 거야 기자들한테 질문 받았겠죠 최고 타자니까 공론 타자니까 그 당시에 최고로 인기 있던 선수였단 말이야 이 캔드리피 주니어가 그 유명한 타자인 캔드리피 주니어가 질문을 받았어 What he thought 그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왓시 목적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직역을 하면 그가 무엇을 생각하냐고 그런 거네 그치? 우리말로 계속할 때는 어떻게죠 어떻게 그가 생각하냐고 뭐에 대해서 About The upcoming strike Upcoming은 다가오는 그 말이야 다가오는 그런 파업에 대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를 질문 받았단 말이야 이거 앞에서 파업 직전이라고 했죠 파업 직전에 한 인터뷰니까 이제 곧 선수 노조가 파업할 예정이라는데 그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 인기 선수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더군다른 기록도 좋고 하니까 당신 지금 그때까지면 홈런 1위였을까 그랬을까 마이 선수가 아니 지금 파업하면 이 홈런 기록이 중단될 텐데 어떻게 어떠죠 이 스페셜 특히 이렇게 나오네 특히 세니스가 정석세로 쓰여서 특히 그가 캔드루피 주니어와 그리고 매우 많은 다른 야구 선수들 아까 토니그인도 나왔었죠 그와 많은 다른 선수들이 were doing so well 매우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기록도 좋은데 파업해서 만약에 리가 중단되면 이 기록들이 다 무효가 될 텐데 어떻게 그래도 파업에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캔드루피 주니어가 스타노스답게 선수들 위해서 그 당시에 연봉 1위였어요 돈 제일 많이 벌었단 말이야 근데 이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 연봉을 더 올려고 한 것보다 미국 그 프로라우 선수도 있잖아 극과 극이야 상위권이랑 가위권이 있죠 연봉 차이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연봉을 작게 받은 선수들을 위해서 뭐 파업을 한 거야 원래는 그래서 그는 대답을 했어요 다 한 것 같이 우리는 선택했어요 우리는 바로 선수 노조를 말하는 거야 우리는 나쁜 해를 선택했습니다 좋은 해를 갖기 위해서 그래 이 나쁜 해는 뭘 말하는 거야 파업하던 1994년을 말하는 거죠 1994년 이 다음에는 1995년 우리가 어 내년에 더 좋은 선수 노조가 전부 다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해를 갖기 위해서 어 올해를 나쁜 해로 선택했습니다 비록 저는 성적이 좋지만 제가 제 성적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래 좋은 해를 갖기 위해서 올해 비록 내 성적은 좋지만 올해를 갖다가 그렇게 포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야 자 여기에 담겨진 뜻이 뭐였어요 그래서 원래 답은요 원래 답은 2번이었잖아 그치 파업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고 있는 중이다 Sacrifice가 명사로 희생 동사로 희생시키다 그치 파업을 위해서 우리는 훌륭한 시즌을 지금 희생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엔 어 이 밑줄침번에 담겨있듯이 이거였단 말이야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출제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 첫 번째 문법 나올 수 있고요 문법 문제는 어디에나 다 나올 수 있어 두 번째 내용일치가 나올 수도 있어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내용을 정확하게 봐둬야 돼 그래 세 번째 이 문장 있잖아 삽입 그치? 삽입 문장으로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 거 딱 이곳이 이게 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출제 확률이 그냥 50% 정도 된다는 거야 문법 그 다음에 내용일치 그리고 삽입 제목은 이런 노조의 파업 있죠 1994년대 노조의 파업사태 출제 확률은 그냥 반 정도 wenn she's got the winner to jail лич젠은 우리 nostra 네 edy bye 도전 drilled sequ